드디어 신랑 수업 137회가 방송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앤옥과 강정현이 함께 웨딩드레스를 보러 간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라 많은 이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팬들은 물론 대중들까지 이들의 아름다운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과정은 결혼 준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이때의 결정은 두 사람의 스타일과 감성을 잘 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앤옥과 강정현은 각자의 스타일을 살리면서도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드레스 선택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고민하며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앤옥이 밝은 색상의 드레스를 선호하는 반면 강정현은 좀 더 클래식한 스타일을 원했던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스타일을 조율하며 멋진 하부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혼 준비의 즐거움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해주었고 보는 이들도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결혼식의 장소, MC, 그리고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질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 준비 과정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한 여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앤옥과 강정현은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신랑 수업 137회에서는 앤옥과 강정현의 웨딩드레스 탐방 외에도 여러 재미있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은 단순한 결혼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두 사람의 진솔한 모습과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있게 조명할 것입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앤옥과 강정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또한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에피소드와 유머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결혼식에 필요한 소품을 고르는 모습은 두 사람의 진솔한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에서 보여진 화기에 의한 분위기 속에서 앤옥과 강정현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장소 선정과 특별한 MC의 등장은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두 사람의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며 팬들은 두 사람이 만들어갈 특별한 순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신랑 수업 137회에서는 앤옥과 강정현의 웨딩드레스 선택 외에도 결혼식 준비의 여러 단계가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두 사람이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는 과정은 이들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오가는 유쾌한 대화와 웃음은 두 사람의 따뜻한 성격과 진정성을 잘 드러내줄 것이며 결혼식 준비라는 긴장감 속에서도 그들의 유머감각이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팬들에게 그들의 사랑이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관계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결혼식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웨딩 소품을 선택하거나 결혼식 장소를 꾸미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어떻게 조율되는지, 그리고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들의 진솔한 대화와 따뜻한 행동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혼식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앤옥과 강정연이 각자의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며 함께 나누는 순간들은 그들 사이의 애정과 유대감을 더욱 확고히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팬들과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특별한 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더욱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앤옥과 강정연은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은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며,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배려와 사랑의 표현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줄 것입니다. 결혼식 당일에 대한 예고도 이번 방송의 흥미로운 포인트로, 어떤 아름다운 장면들이 펼쳐질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결혼식 날, 앤옥과 강정연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그리고 그 특별한 순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팬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서로에게 오랜 시간 쌓아온 애정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중요한 날로,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순간순간이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결혼식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하나씩 구체화될 때마다 이들의 사랑이 더욱 성숙해지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사랑을 되새기고, 인생에서 소중한 순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신랑 수업 137회는 사랑과 감동이 가득한 시간으로 시청자들의 일상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해줄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 당일에 대한 준비 과정을 보며, 시청자들은 앤옥과 강정연의 진실된 사랑을 엿볼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는지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선물과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며, 작은 것 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앤옥은 강정연이 좋아하는 꽃을 골라 결혼식 날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강정연 역시 앤옥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은 선물을 준비해 이들의 사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선물들은 그들만의 추억을 쌓아가는 과정이며, 결혼식 날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는 또 하나의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방송에서 보여질 이들의 이야기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할 것이며, 앤옥과 강정연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사랑을 응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방송 날짜를 꼭 기억해두고, 앤옥과 강정연의 진심 어린 순간들을 함께 응원하며 지켜봐 주세요. 이 특별한 날은 그들의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될 것이며,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이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